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인권이라든가 정의파리를 하던 사람들의 실체는 국민들의 혈세로 호의호식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민낯이 드러나고도 뻔뻔한 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진짜로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민간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실태감사를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이번에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일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의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윤미향의 대표로 있었던 정의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감사원 측에서는 얼마 전에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등 회계 부정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감사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나 감사원은 민간단체와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안부라든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와 환경부, 여가부, 서울특별시 등 7개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감사원의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라든가 후원금으로 호의호식을 하는 시민단체의 민란시 이미 드러난 상황이고 또 문재인 정권 때 이들이 정부의 돈을 받고 얼마나 정권의 홍의병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 실정이라든가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정권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든가 진짜로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얘네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 시민단체 실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박원순 때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를 키워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조력자로 만들었으며 연간 수천억 원씩 시민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뿌려가지고 그 실체를 확인하고 나서는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ATM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이런 한탄까지도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시민단체 수만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번에 감사 대상 시민단체는 정부 6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1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1716개 시민단체이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서울시로서 무려 579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행안부가 280개, 통일부가 190개, 외교부가 188개, 문체부가 185개, 환경부가 183개, 여가부가 111개 순이었습니다. 남통 뭐 이렇게 매년 1700개가 넘는 시민단체에다가 혈세를 뿌리고 있으니 돈이 뭐 줄줄 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욱더 놀란 것은 그동안 이들이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다 털어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인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분명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감사원에서는 시민단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에이스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싹 다 털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시민단체에게 무분별한 지원이라든가 또 시민단체도 과거처럼 지원금이라든가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가 앞으로 더욱더 난리가 나겠죠. 안 그래도 요새 분위기를 보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노조라든가 시민단체가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감사도 감사지만 이들의 여론전이라든가 물리적인 저항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보면 이번에 경찰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 느닷없이 여당 의원 66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가 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장남에 입시 비리 요구를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이번에 대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갑자기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 66명이 수사를 받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27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특별 전형에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었고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재명의 아들의 모교인 고려대에다가 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재명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형이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인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힘도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문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은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수사 시기가 미묘하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며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같이 양쪽 진영이 맞대결하는 선거에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 공방 같은 경우에는 흔한 일이어가지고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만도 한데 경찰 쪽에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굳이 지금 시점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며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수사가 경찰국의 신설을 놓고 경찰이 지금 여권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은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말이 나올 만한 대목인 것이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경찰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 주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우리를 건드리면은 들이받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경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해봤자 경찰들 스스로 자신들이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며 역설적으로 경찰국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소식도 한 가지 짚어보면은 대통령실 7에서 이달 중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어저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자진 사퇴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정무하고 홍보 기능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 교체와 함께 이번 주 중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나서 대통령실 1부 참모진을 교체하는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대위를 출범시켜가지고 전면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측의 개편에 맞춰서 1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참모진 교체를 통해서 당정 인적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구상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든가 정무 통합형 컨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정치 쪽과 정책은 확실하게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서로 입김이 닿지 않도록 구상을 하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정치 쪽은 개입은 안 하고 정치 쪽만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기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정책하고 정치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노선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번 휴가 때 윤 대통령이 자문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 내 정책 조율이라든가 대국회라든가 대국민 설득이라든가 홍보에서 허점이 많이 노출이 된 것도 사실이었고 현재 대통령의 참모진들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선제로서는 부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지적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은 국회하고 여론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정치적인 그립감이 거의 없는 인물이고 홍보실 역시도 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 기능은 솔직히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소원을 보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들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면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이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줬는데 100번 맞는 말로써 지금처럼 사실 부정 지지율이 높으면은 아무런 일도 하기가 힘들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야 되는 정책들이 별로 인기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금이라든가 노동개혁 같은 인기 없는 정책들 솔직히 말하면은 다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고 이런 것들은 지지율이 높을 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집권 초기부터 좀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괜히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연금개혁 같은 거는 퇴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이유가 있죠 아무튼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전면적인 개편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